공연장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, 근데 공연 한 3시간 전부터 계속 소리를 계속 지르세요.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라고 했잖아요. 걱정 따위 1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. 공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게시하게. 진짜 끝까지 한순간도 지쳐 보이는 순간이 없었고 너무 뜨거웠어요, 진짜. 오늘 시작 전인데요, 지금 벌써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이 팬분들이 완전 환호를 해주시고 있어서 완전 기대를 하고 잘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질문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말 행복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질문은 모두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. 정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즐거운 일을 하고 그리고 하늘동안 하늘던 공연중에 제일 컸고 소리가 컸고 좀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큰 공연장에서도 무슨 큰까지의 소리도 없을 줄은 몰라 네 이번 질문은 제가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만나 뵙는 원스분들도 정말 다양하고 공연장마다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서 굳이 한 곳을 뽑기는 어렵지만 딱 이 질문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는 마닐라 공연 때 함성 소리가 정말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있을 때도 공연 한 3시간 전부터 누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호응을 해 주시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 뜨거웠던 열기에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자